1. 뱀잡이 수리새 수리카에 뱀잡이 수리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새 이름이 특이하죠 그런데 이 새는 평소에 날아다니다가 땅에 있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을 20km씩 걸어다닌대요 새인데 걸어다니면서 뭘 하는가?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리가 길다 보니까 뱀을 꾹 눌러서 뱀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뱀을 잡아먹는 새다 참 무시무시한 새인데 이 새가 평소에는 그렇게 잘 날아다니다가도 사자나 표범이 자기를 딱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얼어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잡아먹혀서 죽어버리는 새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기도 참 잘합니다 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청산 뉴스입니다 딱 육하원칙에 맞춰서 너무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데 위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라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얼어붙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비라는 이 귀한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로서 다위시대에 찬양을 주관했던 아주 영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행복해한 만큼 이야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는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삽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던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부르짖어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절에다 보면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연 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5분만 손을 들어도 손이 무겁습니다 계속 계속 내려오는데 오늘 이 아삽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회하며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후반절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제가 부르짖어 강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강구하여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탁 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이 쫙 올라갈 텐데 아삽은 하나님이 강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고통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였다 사전에는 이 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 한 사람이 낙심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낙심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부모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자녀들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신앙의 인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삽은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아무런 응답 없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절망의 모습으로 찬양을 할 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까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광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공동체가 보면서 그들도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환란은 극심하게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환란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으로 볼 때는 너무 극심한 환란이 어려움이 아삽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갈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는가? 라는 신앙의 갈등과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아삽은요 갈등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아멘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세월들을 생각하고 밤에 부른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 현재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마음으로 강구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마음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는 말 대신에 부정적인 의심을 기도 가운데 소도 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보면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영구히 폐하했는가? 구절에 그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은혜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의심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너무너무 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건축할 때 헌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봉사할 때 다른 사람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 아니신가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구절 말씀해 보면요 바로 끝부분에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갈로에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시편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용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셀라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계속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셀라는 잠시 멈추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맞는가? 나는 곰곰한 깊은 생각이 오늘 아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역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시편을 올려드리다가 이 부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은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었을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탁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다가 그 자기의 모습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이는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 불안해한 것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힘이 가득한 채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전자의 해라는 말이 10절 후반절에 있어요 이 지전자의 해라는 말이 아주 중심적인 말이에요 지전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의 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양손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으로는 축복하시고 왼손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을 때는 늘 자신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삽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데 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우와의 오른손의 해 해라는 말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괴의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삽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 물론 응답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곧 여우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공급하셨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도와주셨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욱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작은 소리로 욱조리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시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삽은 지금이 하나님이 왼손을 가지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삶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집중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픔과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지금은 왼손으로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것이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삶의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 삶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삽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끄집어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홍해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함으로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예가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노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들을 통해서 추리급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뒤는 애국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홍해가 있다고 이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세에 대해서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백성들은 당황해서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바닥에 있는 길을 보고 이 길이 주의 길이다 백성들이 건너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아파하는 시간에 원망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지름길을 딱 보고 계신 거예요 홍해로 건너면 된다 우리는 홍해는 도저히 못 건너는 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을 딱 보면서 저 길로 그러면 능히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픔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겠어요 학생들은 길이 막막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학업의 문제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안 열리고 직장도 안 열리고 결혼의 문도 안 열리고 모든 인생의 문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물질의 문제도 막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홍해처럼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지름길을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름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지름길을 준비하십니다 지름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름길을 따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지름길을 경험하고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진짜 길입니다 왜?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지름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삽이 그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느냐고 뚝심 있게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면서도 아삽은 하나님께 강구하여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주의 백성을 양 때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목자한테는 양이 참 중요하고요 양한테도 목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양은 목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은요 20m 더 못 봐요 우리는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금방 볼 수 있지만 양들은 못 봅니다 냄새도 못 맡아요 그리고 공격해오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줘야만 일어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목자가 절실히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떼들 아니겠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목자가 있다 내 삶의 가장 지름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 되어서 내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름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사실 그 길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목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를 잘 먹었는지 늘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여보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자꾸 생각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 그 지름길을 우리가 간직하고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여비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 아픈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낭망의 말도 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백의 희망에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낭망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같이 참 한심스러운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지름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